신설 법인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설 법인수는 5,639개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.2% 늘었습니다. 또한 7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울산, 대전 등을 포함한 13개 시도에서 늘었고,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. 또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했고,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 이하 소자본 신설 법인이 1억 초과 신설 법인보다 높게 증가했습니다.